네, 파이널리티는 변경 불가능한 최종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블록체인에서 블록이 파이널하다는 것은 블록에 담긴 트랜잭션들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건데요. 트랜잭션은 모호하지 않고 완료되었다고 믿어야 되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마이닝 메커니즘은 이 최종성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으로 비행기 티켓을 사는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트랜잭션이 생성이 되겠죠.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거래가 생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트랜잭션은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완벽한 보증은 아니지만 결국엔 처리가 될 거다라는 확률론적 최종성만을 제공하는데요. 결제는 했지만 나중에 보면 결제가 안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파이널리티까지 도달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파이널리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60분이라고 하죠. 블록체국을 하는 데는 10분 걸리는데 솔직히 이것도 너무 많아요. 10분도. 그런데 최종성에 도달하기까지 6번의 검증을 거쳐서 1시간이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죠. 이더리움은 최종성까지 그래도 그나마 6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엄청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 검증 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거래한 내용이 신뢰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명이 나는 건데 하지만 이 검증 단계를 몇 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암호화폐가 이래서 상용화되기가 어려운 거고요. 결제한 다음에 최종성까지 걸리는 속도가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대 1시간이나 기다려줄까요? 그래서 최종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좀 어려운 말로 이 파이널리티는 트랜잭션이 변경 불가능하다라는 합리적인 보장을 받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를 측정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이 비즈니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된 파이널리티는 그만큼 중요한 비즈니스적 자산입니다. 네, 여기까지 현존하는 대표 블록체인들의 파이널리티 부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